자 여러분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철기시대에는 명도전, 발량전 물론 오수전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 화폐들이 우리나라 철기시대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철기시대 한반도와 중원 사이에 경제적 교륙,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자 고구려 관계토왕은 윤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틀렸죠. 소수리방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백제성왕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한때 남부여라고 고친 바가 있죠. 신란문무왕은 김문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기족세력을 숙청했다. 자 요거는 이제 문무왕 다민금 신문왕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김대문은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문장과 맞습니다.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등의 많은 저수를 남겼다고 알려져 있죠. 자 최치원 같은 후대인들의 평가에 따르면 신라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고려 태조 왕건은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한 거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6대 성종 때 의창으로 이어지는 거죠. 식목도감은 기족합자기구로 주로 군사문제를 처리했다? 자 이거는 이제 도병마사에 좀 더 가깝죠. 틀린 표현입니다. 묘청은 칭제건원과 금국정벌 맞습니다. 서경천도, 그 다음에 이제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와 당당히 맞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인물이 바로 묘청이 되겠습니다. 전시과로 지급된 토지는 이게 수조권을 주는 개념이죠.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토지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틀린 표현이 되겠어요. 고려시대는 예성강하고의 벽란도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영을 누렸죠. 뭐 송나라 상담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국제 무역도시로 이름이 높았던 게 바로 예성항, 바로 벽란도가 되겠습니다.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때 원의 지도를 참고해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작한 거 맞습니다. 이회 김사영 등이 원의 지도를 참고해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지도가 지금 모사본의 일본의 류코크대학에 나와 있고요. 현존하는 동아시아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묘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항전하였다? 자, 이거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황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자, 이건 이 황이 아니라 이의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 때 강희맹은 경기도 시흥지방의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금양잠록을 저술하였다? 맞습니다. 이 금양잠록, 아주아주 중요한 농사가 되겠습니다. 기해송. 자, 여러분 기해송이면 첫 번째 예송이죠. 기해송 때 남인은 자이대비의 기념복을, 서인은 삼념복을 주장했다. 이거 거꾸로 됐죠. 상복을 짧게 입지 않은 쪽이 서인이고, 상복을 길게 입지 않은 쪽이 남인이 되겠습니다. 자, 남인은 왕권강하론, 서인은 재상정치론, 영조 때 역대 문물을 정리한, 그렇죠, 한국학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맞습니다. 영조 때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홍대용은 우서에서 산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다? 아니죠. 이건 홍대용이 아니라 중상실학의 선구자,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정약용은 홍역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마가회통을 편찬했다. 맞습니다. 이 마가회통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조금 부연 설명 좀 더 드리자면,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게 홍역 말하는 거예요. 정약용은 박제가 등과 더불어서 천연두 퇴치부, 종두법을 연구하기도 했죠.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사절단으로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보빙사로 고쳐야죠. 영선사는 1881년 김윤식이 청을 다녀온 거죠. 청의 텐진을 다녀온 겁니다. 그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맞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 조선이 일본과 맺은 게 재물포조약이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우리 조선이 일본과 맺은 게 한성조약입니다. 한성조약은요. 공사관 신축부지, 신축비용을 우리 조선 측이 부담한다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대성학교, 오산학교에서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독립협회가 아니고요. 독립협회랑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오산학교는 정주에 세워진 민족학교인데요. 이승훈 선생이 설립을 했고요. 대성학교는 평양에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민족학교가 되겠습니다. 원산학사는 조선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다. 여러분 조선정부가 세웠다고 하면 유경공원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원산학사가 1803년에 설립됐는데 이건 사립학교입니다. 최초는 최초가 맞는데 사립학교고요. 정부에서 세웠다고 하면 관리박교잖아요. 최초의 근대식 관리박교는 1886년에 설립된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인력과 물자를 수탈했다. 맞습니다. 1938년이고요. 국가총동원법이 왜 제정됐냐면 중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안창호는 국민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다.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건 창조파라는 얘기인데요. 당시 창조파의 핵심 인물은 안창호가 아니라 신채호고요. 안창호는 개조파였습니다. 그런 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는 의열단의 활동지침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맞습니다. 1923년이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신채호고 이 글을 누굴 위해 썼냐 의열단의 활동방침으로 의열단의 요청으로 이 글을 썼죠.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우리 한눈검 시험에도 종종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료입니다. 한국독립군은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총사령이 지청천, 이청천이고요. 양세봉은 조선혁명군, 남만주 쪽의 조선혁명군 지휘관이죠. 그래서 양세봉이 아니라 지청천으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은 국내에서 여운영주도로 광복에 대비해서 결성되었다. 광복준비단체로 1944년 8월 달에 여운영주도로 식민조선에서 비밀결사, 비밀조직 형태로 건국동맹 조선건국동맹이 조직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방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건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하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얼포라고 있죠. 카이로 선언, 얄타회담,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요. 이 카이로회담이 연합국 정상이 한국 독립을 최초로 국제적으로 보장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1943년입니다. 여기 참가국이 미영중 정상이죠. 6월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대응했다? 이건 이제 5.18 민주운동이죠. 1980년 5.18 민주운동이고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는 계엄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시민군, 계엄군, 이거는 이제 80년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이제 보통 OECD라고 하죠. OECD에 가입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1996년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1996년 연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자, 이때 우리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27번째로 가입을 했죠. 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한 90% 정도 OECD를 맞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국사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조차도 OECD 판단이 거의 안 되고 너무너무 생소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벼락치기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